이거 완전 새까만데 맛있다고? 응 어떤 맛이에요? 응 팝콘 맛이에요? 아삭..아삭한 맛 아삭아삭해요? 딱딱하지 않아요? 딱딱하지 않아요 한 번 먹어봐 어머 어머 엄마가 한 번 먹어봐 음! 그치? 음! 맛있다! 아니 엄마 진짜 팝콘을 만들어 가지고 올게 팝콘용 옥수수로 자 진짜 팝콘을 갖고 왔어요 옆에다가 놔볼게 비교해봐 우리집에서 키운 옥수수로 만든 튀김옥수수와 이거는 팝콘용 옥수수로 만든 팝콘 팝콘용 옥수수와 맛을 비교해보세요 우리집..우리집의 옥수수 과연 누가 더 맛있을 것인가? 대결 시작 떡떡떡떡떡떡 자 까만 요 집에서 키운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튀김옥수수 깍콘 보기에는 되게 탄 것 같은데 어 여기 나온다 되게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약간 콩 콩 볶은거 먹는 것 같은 느낌? 맛있어 생각보다 승은! 우리집에서 키운 옥수수 내가 보기엔 승은 얘인 것 같은데 그래? 근데 이거는 옥수나 팝콘 맛이 없어 팝콘 바삭바삭하고 이게 맛있지 승은 얘가 진짜 근데 얘가 진짜 보기랑 다르게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 진짜 신기해 팝콘이라 맛있어 그치? 자연적인 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생각보다 진짜 바삭바삭하고 안 딱딱하고 고소해 음 맛있어 야 새로운 간식 하나 발견했네 응 고마워 옥수수야 우리 엄마 엄마 우리 셋이 대리뽀랑 이거랑 이거랑 먹어보자 응 그래 안녕 안녕